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원대학교에 나왔는데 오늘 올스타전입니다 올스타전 오늘 누가 나오느냐 야신냐덕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야신냐덕 오빠쿠입니다 피디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디비 톰톰입니다 서코치님이 서코치 안녕하세요 선수 여러분 서코치 야구쇼 서코치입니다 여러분 또 프로선수 다시 남은 과제라고 하시는데 없죠 그래서 도둑이 낫지 않습니다 제 공을 한번 쳐봐라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제가 피칭을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야 변하고 실밥이 막 지금 바라바라바라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일본을 사자 로돈에이야라 근데 그게 하필 배트 스윙 궤적에 딱 걸리는 그쪽입니다 아우 누렸어 누렸어 야 욕심 스윙 하지 말리지 확률 어느정도 보십니까? 외학까지 시간 정도 바깥쪽 슬라이더 있다 하더만 주세요 파일 파일 남진아웃 이제 이렇게 하는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 대상 수원 1 2 2 2 2 3 마저 출연하셔가지고 많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좀 체력을 살짝 아껴야 돼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3번을 찾아 3번을 찾아 수원 1 김 우 지진 수원대 영업과고요 외화수하고 있는 김우진입니다 4 2 마트 프로랑 아마추어랑 레벨 차이가 와이프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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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우 컵으로다가 사장만으로 사장 야심 빡포 살짝 야구 많이 한 폼인데 어 저거는 야구는 좀 한 폼인데 이래가지고 야구 좀 하긴 했는데 좀 오래 하긴 했는데 네 베라슬로 오로다가 베라슬로 오로다가 베라슬로 오로다가 빡 빡포 빠른 공을 제가 노리긴 했어요 근데 너무 폼 커브를 던지셔가지고 잠깐 야구를 잠깐 저번은 야구 하셨죠? 아니 근데 저번은 야구 해줬는데 빡포님이잖아 빡포님이야? 네 그래서 이건 그냥 티볼이다 이건 그냥 넘겨야겠다 치니까 운이 좋게 넘어가가지고 야구는 베라슬로 갔는데 빡포님이야 하하하하 어쩐지 잘 알고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마지막에 빡포님 한 번만 더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붙어야 돼요 5번에 타는 썩꽃의 야구슈 썩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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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썩꽃의 야구슈 썩꽃입니다 저희꺼 채널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만 보면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어릴때는 자타를 주로 많이 치다가 채널 하면서 우타로 치고 있는데 우타 타석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이 좋아하거든요 맞다 형입니다 하하 두 번 다 변화구로 볼을 하셔가지고 투볼에 보통 좋은 공이 와서 노렸는데 아잇! 오오! 힘이 들어갔는지 타이밍이 조금 내킨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 끝인가요? 너무… 더 말하고 싶은데 현재 현역 최상민 선수입니다. 최상민 선수입니다. 최상민 선수들이 이렇게 원래는 최상민 선수가 던지고 제가 치는 영상을 피디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급하게 제 공을 치게 됐어요. 수수로 이제 올라가는데 전주에서는 이제 롬풀기로 딱 좋았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빠타 형이잖아. 롬풀기로 롬파타 형을 사용해 주신 최상민 선수 감사합니다. 제가 최상민 선수의 공을 저쪽에 있는 태양에다가 오늘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피디비 채널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빠코씨님한테 홈런 맞은 게 진짜 이게 아직까지 빠코씨님하고 이번에 재대결 몰랐어. 내가 몰랐어. 내가 만약에 연동 못한다. 인정하겠습니다. 갑니다. 재대결 야야야야 빠코 아자 우와 아자 아자 우와 빨라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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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직구죠. 직구로 가겠습니다. 아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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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되게 딱 좋았는데 기분 좋게 내가 3진 먹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톰톰입니다. 톰톰님 팬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친한 우리 친해 솔직히 그 빠따 형님 채널은 너무 일단 퀄리티 영상 퀄리티도 좋고 특히나 이 야구를 진짜로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무조건 이건 구독을 해야 된다.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빠따 형 파이팅. 내가 아까 보니까 빠따 맞는 형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빠따 형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야구 유튜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다 같이 지금 다른 스포츠보다 훨씬 더 유튜버 해서 많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따 형 파이팅. 수원대학교 1작권 김희주입니다. 제 공을 어떻게 또 뜻하지 않게 또 받으셨어요. 어땠나요. 좋다고 빨리 말아서. 직구가 너무 빨라가지고. 비트가 못 잡더라고요. 슬라이더는. 류현진급이라고 얘기해요. 못 칠 정도였는데. 저희 컨텐츠 혹시 보셨나요? 가끔씩 보온는데. 가끔씩. 구독 안 하셨구나. 본인이 나왔으니까. 구독을 눌러주시고. 빠따. 몰라. 몰라. 제가 빠따 하면은. 빠따 형 하시면 돼요. 빠따. 빠따 형.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컨텐츠 한번 확인하시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아마 나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뭔지 아시죠? 제가 볼 때 이거를 모르는 건 서코 씨님 것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 구독자 제가 일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원대학교 야구장에서 빠따 형과 함께. 우리 또 여러분들 모시고 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빠따 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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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